국산 밀리터리 초경량 방안 패딩 구매문에 010-2102-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즐거운 쇼핑 국산 밀리터리 방안 초경량 패딩을 소개합니다. 친환경 미래 섬유 소재를 충전재로 사용해서 오리털 패딩의 변색, 냄새, 털,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오리털보다 가볍고 보온력은 1.5배 높습니다. 친환경 미래 섬유 소재를 충전재로 넣어 일정한 간격으로 누비는 방식으로 외풍은 차단하고, 체내 온도는 따뜻하게 보온합니다. 세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첫번째 디지털 초경량 패딩입니다. 다음 해병대 초경량 패딩과 미해병 초경량 패딩입니다. 가슴주머니와 일체형 주머니입니다. 상세 이미지 참고해주세요. 팔목 시보리 상세 이미지입니다. 외풍방지옵기 상세 이미지입니다. 혹한기 외풍을 방지하기 위한 차이나식 옷기 가슴주머니 상세 이미지입니다. 동선을 고려한 가슴 부분의 수납지퍼 일체형 주머니 상세 이미지입니다. 깔끔한 일체형 주머니를 사용이 편한 사선으로 봉제 가공 친환경 미래 섬유 패딩입니다. 패딩 안에 친환경 충전제를 사용하여 오리털보다 가볍고 보온력은 1.5배로 변색이나 털 알레르기가 없습니다. 상품 사이즈 정보입니다. 주문 전에 사이즈와 디자인을 체크해주세요. 소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고 상품 취급 시 주의해주세요. 구매문의 010-2102-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진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계약재배.com